오늘 19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과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전도형에서 일어났던 그 지역의 이름은 바로 에베소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하면은 되게 당연히 번역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날로 하면은 트리키의 부분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 가서 오늘 전도했던, 사역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이 쓴 많은 편지글들을 보면 모든 도시들마다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도시들은 다 잘 살죠 일단 잘 삽니다 도시들이 되게 빈번한 교류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있고 되게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문화가 오가기 때문에 모든 도시들이 그러니까 에베소, 고린도, 대살로니가, 빌립보 등등등 다 이런 도시들이 다 그런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만의 약간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약간 소개된 일화지만 바로 에베소는 마술로 유명했습니다 마술이요 주술과 마법으로 되게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에베소라는 지역을 되게 이 마술과 주술이 유명했기 때문에 이런 마술과 관련된 글이나 아니면 주술과 관련된 글에 대해서 에베소 글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 것처럼 되게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당시에 마술사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 바울과 이 마술을 하는 사람들 간에 이런 어떤 해프닝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고쳤습니다 이게 되게 좀 이렇게 그냥 지금 제가 이렇게 그냥 구두로 전하니까 우리의 약간 상황이 그렇지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묵상하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건 엄청난 일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 든 사람에게 얹거나 귀신 든 사람들에게 얹어 놓으면 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되게 놀라운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장면이 결국엔 이게 발단이 되어서 오늘 어떤 해프닝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이 마술사들이나 주술사들은 당연히 이러한 마술의 목적이 생계 유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한 독특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들보다 더 나은 더 뛰어난 능력을 보이니까 견제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호기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절 이후의 이야기가 바울을 모방해요 똑같이 따라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오히려 귀신들한테 당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죠 결국에는 이 일이 되게 좀 놀라운 일이 된 거죠 당시 지역에 있어서는 주술과 마술이 유명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건은 삽시간에 퍼졌을 겁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낫는 사건도 되게 기적적이고 그리고 마술사들이 이걸 따라했는데 실패했던 일도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 사람들의 소문 타기에 좋은 그러한 주제였던 거죠 결국 오늘의 이야기의 결론은 이런 소문들이 다 있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마술이나 주술 쪽으로 기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회심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졌다고 오늘 본문은 18절부터 20절에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8절부터 살펴보았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무려 8절부터 10절에 보면 2년 3개월 동안 있습니다 2년 3개월 2년 3개월 동안 그 사람이 딱 했던 일은 뭐였냐면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나서 2년 3개월 후에 있는 일이 11절 이후에 있었던 일인 거죠 그러니까 마술사들과 어떤 대결 아닌 대결 약간 그런 약간 구도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2년 3개월 동안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뭐 사도행전에 모든 일도 그렇지만 모든 편집글들이 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늘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한테는 이게 되게 거리낌 없는 그러니까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기독교의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명제 이 사실은 되게 좀 거리낌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울이 활동했던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내용은 마음의 부담감이 있고 거리끼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되게 19장 9절에 보십시오 8절부터 이렇게 시작하는데 2년 그러니까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강론하고 9절에 있는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정하지 않고 무리 앞에 이 돌을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을 전했을 때 나왔던 반응이 9절이에요 순정하지 않고 비방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당시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거나 다시 살아난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도 예수라는 인물을 압니다 이미 이 사도행전이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일이 있을 때 예수라는 인물이 죽었고 다시 살았다라는 내용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졌습니다 다만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가문이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에게 그러니까 예수가 나랑은 별관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인물을 객관적으로 보긴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고 이런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더라 복음소에 나왔던 수많은 일을 했다더라 죽었다더라 다시 살아났다더라 이런 거는 머리로는 이해되었지만 결국에 이 에베소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이 구절의 말씀처럼 냉담했다는 거죠 예수가 죽었든지 살았든지 결국 이 일은 나와는 무관하다라는 태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앞에 대고 바울은 위축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설교자가 제일 설교가 이런 표현이 약간 좀 그렇습니다만 설교자가 약간 흔한 착각 중에 하는 착각이 회중들이 반응할 때예요 그럼 내가 오늘 설교를 좀 잘 하고 있나 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는 설교를 못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반응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일 때 솔직히 말해서 저하고는 여러분 관계가 이렇게 서먹서먹하지 않고 대척점을 이루지 않지만 지금 이 당시에 에베소 사람과 바울은 거의 대척점을 이루는 관계였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앞에다 두고 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계속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죠 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3개월 그리고 2년 동안 예수의 수도가 누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20절에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건은 바울의 말이 참이라는 걸 증명해낸 사건인 겁니다 바울의 말이 참이라는 걸 만약에 바울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으면 병을 낳는 것도 그렇고요 이 중간에 에피소드 중에 이 스계와의 일곱 아들들도 바울을 따라서 했을 때 동일하게 바울처럼 일이 일어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되지 않았고 바울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돌려서 생각해보면 바울이 말한 건 진리였고 이 마술사들이 지금 행하는 건 가짜였다라는 게 지금 확연하게 드러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걸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로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좀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지금 이 19장 9절의 이 반응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죠 솔직히 말해서 에베소 사람들과 같이 현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꺼려한다기보다 그리스도인들을 꺼려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꺼려한다기보다 그리스도인들을 꺼려합니다 더 이상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죠 현대인들이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이 모습은 냉정하기 그지없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고요 이 위축된 현실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죠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긍정적 아니면 중립적인 반응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인들한테는 부정적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교회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도 있지만 교회 기독교 안에서도 이뤄지는 대입입니다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양 극단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을 놓고 누군가는 왼쪽에 있고요 누군가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럼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이 문제 하나만을 놓고 봤을 때 전혀 교회 같지 않은 되게 요원해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각자가 모든 성도들도 그리고 한국 교회 다 개교회마다 흩어진 채 신앙 생활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그렇고 장년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많은 편지글들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배우죠 근데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모든 지역에서 환영을 받지는 않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비방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예산일입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많이 넘기기도 하고 그 한 개인의 삶이 망가지는 수많은 일들을 겪어냅니다 수많은 도시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죠 예수님 역시 유대인들에게 환영받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오병여의 기적에서 보면 되게 많은 군중들이 따라가니까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 바로 지시기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강도한 사람과 예수님을 놓아달라는 그 판결 앞에서 유대인들은 예수의 기소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죠 그러니까 결국엔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환영받지 못하는 인사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대법 말하면 바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올곧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나름의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눈을 좀 돌리면요 바울만 놓고 봤을 때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절대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바울이 증언하는 모든 전도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바울이 전하는 이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만약에 이렇게 따지고 보면 바울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되게 약간 예수님 다음으로 거의 예수님과 비견되는 약간 신약에서 되게 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위인이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성령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히드의 사기꾼이었을 겁니다 거짓말쟁이죠 그러니까 말을 돌려 생각해 보면 결국에 이 성령께서 계셨기 때문에 결국 바울은 가장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8절부터 20절만 생각해 봐서 그렇지 19장의 시작 역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아까 마술과 주술로 되게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졌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계를 촉구하는 세례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보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에베소 사람들도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하죠 그리고 오늘 28절부터 20절은 그 변화되어진 그 한 부분에 대해서 한 에피소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을 우리가 돌려서 생각해 보지만 만약에 바울의 사역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일은 절대 이 4경전 19장에 기록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결국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것 나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살 길은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평가하죠? 우리가 방금 마지막 찬양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잔고가 없으니까 당신은 지금 그 통과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것마저도 없기 때문에 지금 당신의 삶은 루저입니다 라는 이 소문과 이 소리와 나의 내면 안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 않으니까 남은 이렇게 사는데 나의 삶은 이러니까 끊임없이 나의 삶을 재단하고 작다고 여기죠 심지어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까지 우리는 갖고 갑니다 되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지만 되게 쪼그라든 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보시거든요 자녀요 여러분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부모님이 자녀 삼으시니까 자녀가 된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그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시고 보증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끊임없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담할 수 있는 수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나를 낙담하게 하는 수많은 조건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낙담하게 하는 나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다시금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나 스스로 나의 자신을 해석하고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작은 쪼그라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이 비유가 적절할 련간 모르겠지만 가장 우리가 좀 인식하기 쉬운 비유일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약속이 마치 우리의 호흡과도 같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호흡하는 걸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숨을 내쉬고 내가 숨을 마시고 있다는 걸 내가 의식할 때야 비로소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마치고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도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십니다 우리는 꼭 무언가가 느껴져야만 무언가가 들려야만 보여져야만 내 앞에서 움켜질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만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앞에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열면서 말했던 것처럼 자녀라는 부르심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내가 넘어져도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내가 넘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삼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삼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취업 준비에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십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십니다 이게 우리와는 다른 방법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뭔가를 해야 우리는 뭔가를 자녀라는 타이틀을 이루어야 우리는 자녀를 용납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그냥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이 계명이 율법일 수도 있겠지만 이 계명이 수많은 계명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긴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시작점은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나 스스로가 이 말씀을 읽고서 도저히 순종할 수 없구나 내가 깨우칠 수 없구나 내가 또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계속해서 여기서 넘어지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이제 10월 첫 이제 또 시작했습니다 10월 또 한 달이 시작됐는데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을 깨달으며 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 스스로가 좀 몸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소리가 들릴 때 나의 내면에서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앞에서 부른 찬양 오주여 당신 앞에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관 desse